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앱에서 GIF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IF는 움짤이라고 하기도 하죠. 짧은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이 움짤을 만드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변경된 GIF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키네마스터를 터치를 합니다. 툭 터치를 했어요. 화면에 이와 같이 나오면 이와 같이 새로 만들기가 뜨겠죠. 새로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터치해서 저는 16대9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급은 그대로 무시하고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만들기를 터치하면 이와 같이 상단에 미디어 브라우저라고 있죠. 이와 같이 미디어 브라우저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저는 영상을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가져와서 움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폴드를 터치해서 제일 앞에 있는 여성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이와 같이 가져왔습니다. 타임라인을 이와 같이 가져왔어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X를 눌러서 닫습니다. 닫아보려요. 자, 그러면 화면에 이와 같은 영상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저는 아까 화면 비율을 16대9로 했죠. 그런데 이 영상은 9대16입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펜앤줌을 터치합니다. 펜앤줌을 터치해서 화면을 꽉 채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쪽에 검은 공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보세요. 검은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꽉 채우기 위해서 펜앤줌으로서 화면을 좀 조절하겠어요. 펜앤줌을 터치해서 이 꼴을 터치합니다. 이 꼴을 터치하면 무슨 의미냐면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같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여기에 화면에서 이 화면에서 두 번 빠르게 터치합니다. 두 번 빠르게 터치하면 화면에 꽉 차게 됩니다. 자, 두 번 빠르게 터치할게요. 툭툭 이렇게 하면 화면에 꽉 차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살짝 내려서 얼굴을 약간 보이게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면 화면 얼굴이 보이겠죠.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화면을 이렇게 조절하고서 뒤로 가기를 합니다. 다음에 움절은, 움절에는 지하옆에는 사운드 오디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이 자체에 음이 있기 때문에 음을 없애겠습니다. 여기에서 믹스를 터치합니다. 믹스를 터치해서 여기 음을 없애는 것은 이 마이크를 터치하면 됩니다. 마이크를 터치하면은 여기 같이 빗금이 쳐집니다. 빗금이 옆으로 쳐졌죠. 이렇게 그러면 음이 음소거가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프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프레이를 하면은 움절은 10초 이내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손을 올리는 이 시점에서 시작을 딱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터치해가지고 자릅니다. 여기에서 분할을 가있죠. 트림 분할을 이걸 터치합니다. 오른쪽에 트림 분할을 터치해서 왼쪽을 자르겠습니다. 왼쪽 트림을 이걸 터치합니다. 왼쪽 트림을 툭 터치해서 자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프레이가 되어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길이가 한 5초 5.258이 되어있네요. 그래서 5초 정도로 이 길이는 10초 이내로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4초로 되어있죠. 아니 여기 4초가 아니고 제가 이쪽 편입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이쪽 편에 보시면은 5초로 되어있죠. 그래서 5초로 저는 설정했습니다. 10초 이내로 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글을 간단히 한 번 내어 보겠습니다. 글자를 음절에는 되게 글자를 많이 넣죠. 사람들이 여기에서 글자를 넣기 위해서는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티를 터치합니다. 텍스트 티를 터치해서 저는 뭐 이렇게 한 번 내어 보겠어요. 짧은 인생 즐겁게 살자 이렇게 하면서 춤을 추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해서 닫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왔죠. 이 글자를 색상을 색상은 그대로 두겠어요. 흰색으로 두고서 글자를 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넣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터치합니다.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터치해서 이 글자도 이 아가씨처럼 같이 춤을 추게 댄싱을 넣어 보겠습니다. 댄싱 댄싱을 터치하겠습니다. 댄싱을 터치하면 글자도 지금 화면에서처럼 글자를 보세요. 프레이하면 이렇게 글자도 같이 춤을 추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글자를 위치를 조금 화면에서 이동시킵니다. 적당한 이동시키고 크기도 상 자기가 조절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하단에 보시면 영상은 여기 있는데 글자는 여기니까 짧죠. 그래서 글자의 길이를 늘려줍니다. 이렇게 늘려주시고 이렇게 편집이 끝났습니다. 그럼 프레이 해보면 이러한 영상이 계속 반복되게 하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출력에서 출력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출력은 오른쪽 상단에 사각형 위에 화살표였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해서 그럼 이런 출력화면이죠. 출력화면 여기에서 그전에는 여기에 GIF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해상도 있죠. 해상도 이 화면에서 아래쪽에 있었잖아요. 아래쪽 이쪽 편에 아래쪽 여기에 GIF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GIF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요. 이 포맷이라고 있죠. 이 포맷에 있습니다. 포맷을 터치할게요. 툭 터치하면 이 세가지가 나와요. 높은 호환성 고효율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GIF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합니다. 이것이 옛날 과거의 버전의 키네마스터가 바뀐 점입니다. 여기에서 GIF를 동그라미를 터치하면 되겠죠.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포맷은 GIF로 바뀌었고 다음에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GIF를 480으로 이렇게 하면 화질이 굉장히 높겠죠. 화질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화질을 좋게 하고 싶죠. 그리고 프레임 레이터는 15 이렇게 하면 화질이 굉장히 좋은데 문제점이 뭐냐면 아래쪽에 보세요. 이렇게 해설할 때 비트 레이트 밑에 보면 30MB 라고 마지막에 보입니까. 30MB 이렇게 출력을 하면 30MB 가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일반적으로 GIF는 카톡 같은데 많이 쓰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카톡에서는 20MB 넘어서면 못 올리게 되어있어요. 사진을 GIF나 사진 이런걸 20MB 넘어서면 못 올리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30MB 넘어서니까 곤란하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GIF를 GIF 360p 로 픽셀 로 하고 해상도 이렇게 합니다. 해상도 GIF 360p 로 하고 프레임 레이트 가 지금 현재 15로 되어있죠. 최고로 높이 되어있습니다. 프레임 레이트 보시면 프레임 레이트 여기 보세요. 제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15 12 6 이렇게 돼요. 1초 에 15 이냐 12 이냐 6 이냐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5로 했어요. GIF 360p 로 하고 해상도 GIF 360p 로 하고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는 15 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크기가 여기 보세요. 17MB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출력 하면 꼭 17MB 가 되지는 않아요. 되게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대기분 줄어들죠.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쪽에 GIF 저장 했죠. GIF 저장 이 메뉴를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했어요. 그러면 이게 저장중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에 나타나죠. 여기 재생 공유 삭제 이렇게 되죠. 여기서 재생 아이콘을 터치해서 플레이를 해보겠어요. 재생 아이콘을 터치한 다음에 화면에서 저는 여기 갤러리를 터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삼성 갤럭시 개통에서는 갤러리를 터치하면 플레이가 됩니다. 갤럭시를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화면을 보면 보세요. 야가씨가 춤을 계속 추면서 짧은 인생 즐겁게 살자 글자가 춤을 추죠.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한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나타나죠. 이러한 것이 GIF 웜짤입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서 이것을 카톡이라던가 카카오 스토리에 댓글에 넣는다던가 댓글에 단다던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상 키네마스터에서 GIF 음자를 만드는 방법 변경된 GIF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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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